일자리가 코로나발 냉풍에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규직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채용은 보기 힘들고, 너나 할 것 없이 감원에 나서 휴직과 실직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석 달 만에 전례 없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한 겁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던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세 달이 지난 지금 공항 곳곳은 불이 꺼져 있고, 식당에는 휴점 안내가 붙었습니다. 국제선 90% 이상이 끊어진 항공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도 화물도 사라지니 관련 산업까지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 비교를 했을 때 90% 이상이 빠진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픈데, 지금 대부분을 현재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직 사태에 구직급여 신청은 급증했습니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었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지급액도 9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대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동의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집단 시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업종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정이 이러니 고용시장 지표 중엔 정상인 항목이 없습니다. 지난달은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아예 취업시장에서 물러난 비경제 활동 인구는 51만 명 넘게 늘어 둘 다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름만 취업자인 일시휴직자는 1년 전 대비 126만 명이란 전대미문의 증가세를 보이며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고용유지와 실업대책 등을 담은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물경기 정상화 이전엔 대책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에서 임시 일용직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5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이 감소폭은 198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컸습니다.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2월 548만 6천 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236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